루키스의 , 루키스의 내 강남은 저게 안 나야지. 안녕. 오늘 주체인 피어 첫 MC 방송입니다. 앞으로 국민이 루키스 챕터에는 일 복수. 하하 너도 진짜 좋다. 누구야? 오케이 이제 시작해봅시다. 강민이 주체와서 고마워. 달해봐요 파이팅.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에 뭐가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옛날에 케이크 제일 좋아하셨는데. 돌잔치 때 마이크.. 아 수채 마이크 잡은 강민. 뭐야 이거로 좋아하시는 거겠지? 진짜 신기하다 이거. 냄새가 좋아요 얘 진짜. 내가 좋아하는 맛인 것 같은데 그냥? 이 위에는 뭐야? 여기 치즈 냄새가 나지? 아 나 치즈 냄새 너무 좋아 지금. 다시 다시. 우리 초 한 번 해볼까요? 한번 시작하기 전에 초로 불고 시작하자고. 오케이. 나 혼자 솔직히 뭐 하는 거야 이게. 앞으로 쇼챔피언과 함께 행복하게 멋진 진행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지켜주세요. 제가 원래 케이크를 막 안 먹거든요. 안에 초코야. 어어! 맛있다. 어 일단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.. 이.. 이 동 초 챔피언 제작진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.. 앞으로 좋은 진행받 하면서 앞으로 좋은 진행받 하면서 챔피언과 함께 재밌는 좋은 체험 많이 만들겠습니다.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합시다. 아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드라이 리허서도 처음이고 여기서는 이게 다 처음이라서 어떨지 궁금해요. 처음 또 새로운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거라서 항상 첫 만나면 긴장되고 눈뜰올리고 생각이 많은 날이네요. 아 진짜 되게 시킴팬 프로그램이네. 빨리 열심히 놔요. 오늘 여러분의 요청이랑 월쩡이대로 다 사줄 거예요. 당당한 기회에 당첨고요. 쏘다이오보로부터 안녕하세요. 다녀오겠습니다. 리허설 다녀오겠습니다. 갑시다. 오 나나나 우리 팬분들이 보내주신 포트 이것도 적혀있대요. 여기다. 아 이것도 치 유육치즈인데? 좋아. K컵의 미래 아니 초침의 미래 MC 강림 음 맛있다. 치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아 맛있다. 자 자 먹어봅시다. 너무 많아졌다. 어이구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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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면 봐. 어 아 떡이 좋아. 오 나 유체 좋아. 아 맛있겠다. 닭강정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죠? 어 이거 편지. 자 빨리 먹읍시다. 저 시간이 얼마 없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엔차기는 맛 좀 먹어야지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처음 선배들하고 했잖아요. 선배들이 잘해주셔서 긴장을 덜 한 것 같아요. 정말로 초면이라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왔었는데 많은 선배들이 잘 챙기셨습니다. 자 이제 갑니다. 본방 가러 가봅시다. 긴장됩니다. 자 인사 맞춰보세요. 혹시 그 스팟 꽃댐치이가 우리 K-POP 팬분들의 마음을 얼게 했나요? 추후 지금의 새로운 얼굴 아스트로 눈빈. 아스트로 사랑. 베리베리 강민입니다. 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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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Always Music. Feel the K-POP 다음에 만나요. 빠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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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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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분들 부담감이 썼던 것 같고 또 오늘 잘했다 보이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진행이 되겠습니다. 베러들 지금 또 못 와서 집에서 강민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을 텐데 귀엽게 봐주셨겠죠? 앞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이 아니더라도 베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베러들한테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베러들한테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베러들 빨리 여기도 와서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베러 고마워요.